반가워요. 써니예요. 어, 선생님! 어! 무슨 일이세요? 전 잔디 아니고 잔디 친구 가을이에요. 무슨 일이에요? 사고 났어요? 늦으면 못 볼지도 몰라. 빨리 가자. 나 여기 아홉 번째 오는 건데 저기 올라간 사람 네가 처음이거든? 아, 제대 저런 총 튀어나온다는 떠 같아가지고. 난 분명 멋진 남자긴 해도 좋은 남자는 아니야. 착한 아가씨들이 다 좋은 남자를 원할 거란 선입견을 버리세요. 흠, 손... 흠, 손... 흠, 손... 앞으로 또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. 아니오라고 딱 잘라서. 왜 아니오라고 합니까? 난 좋은데. 뭐가? 뭐가 좋은데요? 라면이? 어떤 남자? 내가? 그 어떤 남자가? 아니면... 내가? 너... 너... 너였어. 그 중전 너였다고. 그런 줄 알았어. 윤찬영, 너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할... 윤찬영, 너 정말 일할 거야?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일해? 야, 윤찬영! 아,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. 피가 많이 나고 있어. 아, 아파. 아, 아파. 피나. 너 찬영이한테 내가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어? 넌 진짜 내가 윤찬영이랑 헤어지길 바라는 거야. 차은상. 나 완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거 윤찬영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. 나 요새 너무 숨이 막혀. 찬영이가 내 숨인데 옆에 없으니 내가 숨이 쉬어져? 난 지금 우주에 있는 것 같아. 근데 우리 방송 지금... 불 들어왔잖아. 아, 오마이갓 선배님! 안 돼!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... 딱 알겠지 않습니까? 천여 귀신입니까? 천사입니다. 강하기 시작 가시죠. 작전상 후퇴라고 말해. 기절이라고 말해. 무슨 소리 쓴다시 오겠다고 말해!!! 아 아 아 우빈씨 뭐 좋아하세요? 써니씨요 미친다 말고요 취미 뭐 그런거요 써니씨요 알겠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써니씨의 행동에 드라마만큼 맹목적으로 끌림 귀여워 제가 귀엽나요? 몰랐나요? 딴 여자들은 아무도 얘기 안해줬나요? 딴 여자 없어 그거 좋은거에요 그거 딴 여자 없는거 준비하지마요 딴 여자 지금 딱 좋아요 알았어요?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송하 오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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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자 요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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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킬미 힐미의 지성 박서준 커플 축하드립니다. 어..오..오..오..오..오빠..오빠!